다육농원 무근둥이 아이들 비롯해서 무조건 가격표에 붙었는거에 한해서 15%랍니다 5만원 이상 하시면 택배비 무료고요 또 5만원 미만이면 택배비를 지불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영상을 올릴테니까 잘 보시고 정말 마음에 드시는거 캡처하셨다가 택배 주문하세요 빨리 하시는 분이 좋은 다육이를 가져가시게 된답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택배하시고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얼른 오십시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일간입니다 4일동안 15% 하니까 얼른 오세요 그동안 가지고 싶으셨던 다육이 못사신 분들 이때에 마음에 드시는거 골라서 우리집에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린들레이처라 이거는 진짜 얼마인지 모르겠다 마음에 드신 것 있으면 캡처하셔서 사장님하고 운운하세요 사장님하고 운운하세요 지금 여기에 가격이 안나와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사장님이랑 운운하시면 된답니다 파키 피덤 파키 피덤 5만원이랍니다 아 멋지다 카리스마가 그냥 보통 아니네 천대전송 천대전송 5천원 근데 얘를 이마침 키우려면 몇년 걸릴까요 정말 많이 걸려야 이마침 크겠죠 자 눈앞에 있는 창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실 때 가격표가 찍히면 가격표를 보시고 15%를 합니다 창 또 국민이들 할 것 없이 묵은등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15%랍니다 아 정말 좋은 창 많이 있어요 와 네티지아 백금 보이죠 16,000원이랍니다 여기에서 15% 합니다 8,000대 철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찍을 때 금액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사실 수 있답니다 헤리도트 2만원 여기서 15%랍니다 야 이렇게 멋진 창 4만원이네 영상 지나갈 때 금액을 확인하시고 아이들 눈여겨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마음에 드시는 것 캡처하세요 15% 할인합니다 뮤직판 15,000원 여기서 15%를 합니다 묵은등이 묵은등이 라일라 12,000원이네요 와 로제트 많습니다 한몸 고생인 것 같네 이야 이런 아이들 15%로 가져가시면 너무나 괜찮겠습니다 그렇죠 거풀리금 거풀리금도 있고요 잘 보세요 온슬로우는 5,000원입니다 소인제금 소인제금 2만원 여기에 큰아이 소인제금 4만원이랍니다 그린 에메랄드 2만원 그린 에메랄드 금입니다 그린 에메랄드 금 음 예쁜 루밍 저는 맨날 얘를 보면 세다나라와 앉아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해요 루밍 2만원 이랍니다 새벽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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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입니다 많은 아이들을 찍기 때문에 사이즈를 일단 다져 드릴 수가 없네요 마리아 10,000원 자 사이즈 한번 보세요 소인제금 2만원짜리 사이즈가 6cm입니다 새벽별 새벽별 사이즈 11cm 마리아 8cm 마리아 10,000원 엘콘 철하 15,000원 12cm 엘콘 철하 12cm 12cm 카스트로 카스트로 8.5cm 8.5cm 정도 됩니다 카스트로 2만원 8.5cm 정도 되고요 메리나 메리나 3만원인데 11cm 메리나 3만원인데 11cm 메리나 보이시죠 어우 예쁘다 멋져요 마리아 마리아 11cm 5만원입니다 마리아 11cm 5만원 11cm 보다 조금 더 큰아이 12cm 얘는 12cm 높겠네 오 얘는 13cm 5만원이랍니다 마리아 보이시죠 마리아 마리아 개마옥 개마옥은 정말 파인애플도 아니고 신기하게 생겼죠 신기하게 생긴 개마옥 35,000원인데요 35,000원인데요 사이즈가 14,15cm 정도 된답니다 개마옥 오 로제트가 굉장히 많아요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네 열 와 열이랍니다 35,000원 1주년 기념행사입니다 1주년 기념행사라 왕창 큰 세일을 하고 있어요 15% 이렇게 귀한 아이들 15% 하기 쉽지 않죠 그러는데 15%를 한답니다 이때 마음에 드는 아이들 골라가세요 에메랄드 16,000원 자 사이즈는 줄자가 있으니까 직접 한번 보셔요 9cm 8.5cm에서 9cm 정도 된답니다 얘는 훨씬 더 크네 11cm 얘는 11cm 랍니다 에메랄드 에센 민트 라떼 아 색감 이쁘다 색감 이쁜데요 어 그래도 6cm 근데 5,000원밖에 안하네 와 색감 이쁜데 싸다 빨리 오시면 이런 아이들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그렇죠 그죠 클리금 클리금 참 멋지죠 클리금 만원 오 근데 12cm 이야 크다 그죠 더클리금 당임금 철학 색감이 너무 예쁜 당임금 철학 18cm 20cm가 거의 되어갑니다 당임금 철학 5만원 5만원입니다 한몸 군생인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적심을 해서 묻혀 있는데 아마 적심에서 나왔는 아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아주 색감이 예쁘고 로제트가 전부 세계식이랍니다 장임금 철학 장임금 철학 장임금 철학 장임금 철학이 늘 마음에 있으셔서 못 사신 분들 이번에 15% 할 때 하나씩 가져가세요 5만원 5만원이랍니다 펜타드롬 도라색을 좋아하시는 마음들은 이 펜타드롬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구요 펜타드롬 12,000원 홍페페 색깔이랑 모양이 참 예쁘죠 꽃대도 이렇게 나오고 홍페페 6,000원 너무 앙증맞고 귀여워요 이런 아이들도 구색으로 들여가시면 참 좋으시겠죠 월셔 월셔 7,000원 월셔 아우 얘는 커요 근데 9cm 9cm 되는 월셔 7,000원이랍니다 보리랜선가 이름이 잘 모르겠다 보리랜선가 8,000원 토리랜선가 토리랜선가 잘 모르겠네 8,000원이랍니다 근데 참 귀엽게 생겼어요 퓨어엔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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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큰이랍니다 퓨어엔젤 8,000원 어 많이 얼큰이죠 10cm 퓨어엔젤 8,000원인데 10cm 퓨어엔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 있으면 찜하셔요 찜하셔 가지고 택배 신청하시면 된답니다 홍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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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원 홍포도 5,000원이랍니다 모난데스 모난데스 모난데스는 참 신기하게 생겼죠 그냥 보기는 꽃이 다 말란 것 같이 작은 꽃이 이렇게 피어 올라오죠 모난데스 이렇게 신기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하나씩 집에 들여 놓으셔도 괜찮겠죠 7,000원이랍니다 스타게이트 스타게이트 만원 스타게이트 만원 스노우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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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스노우바니 만원 하이트 커리 하이트 커리 6,000원 어우 을료심이 제법 많이 묵었네 제법 많이 묵은 을료심 5,000원 5,000원이면 굉장히 싸다 5,000원이랍니다 을료심 하이트 커리 하이트 커리 얼큰이는 만원이랍니다 하이트 커리 이렇게 얼큰이들이 많이 있죠 하이트 커리 헤레이 레드볼 헤레이 레드볼 12,000원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하하 정말 신기하게 생겼다 얘는 그렇죠 레이 레드볼 텍타 정말 얘는 저는 처음 봤어요 텍타 텍타 8,000원 텍타 8,000원 여기에서 15% 한답니다 아 색감 예쁘다 리틀잼 리틀잼 색감이 이렇게 예뻐요 5,000원 무궁은 둥이네 리틀잼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오시는 분이 좋은 것 가져가신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기를 먼저 먹게 되죠 마찬가지로 발걸음이 빨라서 보시고 발걸음이 빠르신 분이 오시면 빨리 좋은 것 골라 가실 수 있답니다 15%는 늘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랍니다 환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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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가리 에스메랄라 목대 한번 보세요 이야 정말 무궁은 둥이네 이야 로제트 하나가 멋지다 멋져요 에스메랄라 에스메랄라 12,000원 에스메랄라 12,000원 에스메랄라 이제 잠자로 들어가는 두들레야 두들레야들 이제 잠자로 들어가는 두들레야 두들레야들 피카필라 파키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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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필라 와 꽃이 이렇게 피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실생으로 키우시면 되겠네 꽃을 받으시네 바퀴 필라 와 멋지다 글라우카스 글라우카스 2만원 로제트가 두리면서 많이 묵었어요 목대 보세요 와 긴 잎적성 한번 보세요 목대 기가 막힌다 와 목대 꼭 뱀같이 야 목대가 이렇게 멋지네 이거는 벽어여인 것 같은데 이렇게도 자라네 와 정말 멋집니다 바위솔 얘는 바위솔이 좀 귀한가봐 2만원이랍니다 바위솔 샤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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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천원 샤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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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간색 이쁘다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 만원 색감이 이쁘기로 소문난 황홀한 연꽃 만원 여기에서 15% 합니다 둥근잎 빛이 흐리대 둥근잎 빛이 흐리대 15,000원인데 정말 묵은 둥이죠 목대 한번 보세요 둥근잎 빛이 흐리대 발렌타인 6,000원 발렌타인 6,000원 호빛 홍민 홍민 3,000원 하월샤수 옥투사 하월샤수 악무 모둠바위솔 로잔나 로잔나 8,000원 로잔나 8,000원 사라히메 사라히메 5,000원 핑크루비 핑크루비 색깔이 참 아름답죠 핑크루비 8,000원 줄리아나 5,000원 유즐리아나 6,000원 유즐리아나 6,000원 6,000원 유즐리아나 6,000원 샤워하월샤수 센계 엘리코라 12,000원 앨리콤 누다아 3,000원 밀키스 6천원 색감이 예쁜 제스타 색감이 아주 예쁜 제스타 만원